제가 홀로 징글벨이라는 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출을 할텐데요 어머님들 아마 징글벨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알고 그래서 진사비가 바이올린으로 징글벨 연출을 할 때 우리 친구들도 같이, 어머니도 같이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사비 준비됐나요? 시작해도 될까요? 네 그러면 진사비가 들려주는 멋진 바이올린 바이올린 징글벨 연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 그거? 오 그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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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